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있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황금 연휴잖아요 내일하고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연휴 몸 잘 안 좋은 일이나네요 몰랐어요 저한테 얘기 안한 안 좋은 일이 있었나봐요 죄송합니다 배수의 정유돈이고요 드럼의 신조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다고 합니다 일요일이고 연휴인데 만약에 와주셔서 감사하느냐 반복하려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얘기를 되게 재밌게 하거든요 제가 뜬거렸어가지고 분위기가 다운되네요 넘칠게요 제가 원래 되게 재밌거든요 이런 얘기가 제일 안 좋아 네 키보드의 안혜진입니다 감사합니다 홍대쌤언니 아저씨예요 굉장히 그 굉장히 점점 세져서 저는 뭐 갈 데가 없어요 그 여러분 연휴에 인사드립니다 저버일랜드 보컬 박상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정말 주구 좋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곡은 어 퀸의 그 굿올드패션드 러버보이 발음이 안 좋아서 네 굿올드패션드 러버보이 기다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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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